문화가 있는 날 한국문학공학원은 한국문학작품을 해외에 아는 일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학교 산학기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정재 선생님을 모시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게 되어서 박정재 선생님이 이번에 저희가 주관한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참여하셨고 얼마 전 스웨덴 스토블롬 작가축제에서 참여하셔서 여러가지 경험을 많이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실입도 새롭게 출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오늘 작가이신 박정재 선생님과 박정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강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박정재 선생님 촛불을 켠다, 바라본다, 고요한 혁명을 안녕하세요. 오늘 박정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등단작, 1996년도에 등단한 등단작입니다. 촛불의 미약 먼저 남성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수상한 이런 시절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도와드릴 시 쓰는 리산입니다. 박정재 선생님 다 아시겠지만 1990년에 등단하셨고 무려 8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포스터에도 붙어있던데요. 김달찜 문학상과 서울시문학상, 대산문학상,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제 노벨문학상만 남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로 인사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한 서너 명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하려고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니까 조금 긴장되는 건 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번 스토클룸 국제축제에서도 그랬지만 일단 나한테 뭐가 주어졌으면 즐기자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문학축제 이런 걸 즐길 시국은 아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좀 복잡하지만 이런 시절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즐겁게 이 시절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데 저는 오늘 주로 시로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요즘에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해외 시축제도 많이 가시고 이러셨는데요. 또 광장도 가시고 공항도 가시고 또 새 시집도 되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근황은 저번 주 목요일에 돌아왔어요. 긴 여행은 아니었고 5박 6일 동안 스웨덴 스토클룸 제 시축제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엄청나게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는 아침 10시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는 6시 정도 그 정도 밝기가 돼요. 그리고 낮 12시 되면 조금 밝아졌다가 이제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좀 활동하려고 하면 한 2시 정도 지나면 어둡어둡해져요.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겨우 밝는데 저는 뭐 거기서 있는 동안 내내 술을 마셨어요. 낮에는 이제 저녁에 주로 이제 시낭송 행사가 있었는데 낮에 혼자서 이제 그 거기서 딱 국가에서 지정된 데서만 술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권 보여주고 캔맥주 한 5개씩 매일 사다가 호텔에 놓고 그건 낮에 한 3캔 마시고 깨대쯤 되면 저녁에 가서 시 읽고 근데 아무튼 뭔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어둠이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둠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 작가축제 때는 저기 종로에 있는 어느 한 호텔에서 일주일간 합숙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엄청나게 먼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아주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먼 곳에 갔는데 제 기분은 강원도에 있는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 강원도에 있는 정선이라는 바닷가에 있는 속초 속초에 어떤 겨울 반 풍경을 여행하고 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둠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둠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분명히 또 새로운 시로 또 언젠가는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노트에다가 잔뜩 적어 봤어요. 이게 제 구 시집이 되는 건가요? 구 시집이 아 이제 그 시집은 그만되고요. 아 네. 뭐 소설도 좀 써서 아 소설까지 그러면 거기서 또 그 직접 시 낭송도 하셨잖아요. 현지에서 그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던 시들 중에서 오늘 여기서 한 편 읽어 주신다면 어떤 시가 좋을까요? 아 그 뭐 최근에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그 스웨덴에서 요번에 그 권영환의 그 영수연 선생님이 많이 고생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거기 갔다 올 수 있었는데요. 제 시가 그 영어로 번역된 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 너무 길어서 우리나라에서 조차도 읽을 생각을 못했던 그 파르동파르동 박정대라는 아주 긴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를 굳이 한국말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엄청나게 그 물론 이제 뒤에는 영화 자막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어 사람들이 여러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아 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시라는 게 하나의 음악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아 지금 아마 그 파르동파르동 박정대를 제가 낭독을 하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파르동파르동 박정대 중에서 제가 알아서 몇 구절 한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 시집이 다 있으면 참 좋을텐데 또 없으신 분들도 있으셔서요. 정말 음악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르동파르동 박정대 미리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작품은 거기서도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제 시론이기도 하고 에세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거기서 했습니다.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페이지수 말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수요? 글쎄요. 저는 생각 안해서 어떤 부분을 읽을까 생각 중입니다. 닥치는 대로 읽을게요. 가령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당신과 나 사이로 천사가 지나간다. 가스통 바슐라르 가사 카라파니 니케이브 릴령 라시드 누브마노 마르셀 피샤 미셸 우엘베 밥필러 밤말리 백석 블라디미르 마약옥스키 빅토르 조이 아네스 자우이 압탐 압티칼리코 앤디 워볼 에밀 쿠스트리차 장미 고다르 조르주 테레 지아 장커 진 장우시 체게바라 칼 마르크스 톰 에이치 트리스탄 차라 파스칼 키냐 페르난두 페스와 프랑스와 자아르비 프랑스와 트리포 피에르르 베르비 신은 밝힐 수 없는 공동체를 전체로 씌워지고 밝힐 수 없는 공동체에 의해 소비된다. 이러한 흥미란 유통구조의 바탕에는 밝힐 수 없는 사랑과 영혼의 연대가 자리잡고 있다. 글쎄요. 거기서 워낙 읽어서 그래. 이걸 뭐 지금 다 읽는다는 게 좀 그렇네요. 네. 음악처럼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시집 있잖아요. 그 여덟 거리에 시집을 낸 출판사가 또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멋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경계에도 엉미이지 않고 또 어떤 자신이라는 양떼를 무는 스스로 목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단의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집을 낼 때 다른 시집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시집은 어떤 시집인지. 이번 시집은 글쎄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학 동네에서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재활용 시집이라고 하나요. 재시집이 여덟 분이 전부 다 출판사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국 문단의 아주 독특한 출판사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건데요. 저는 한번도 제가 먼저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시집을 내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내자고 그러면 소름 기쁘면서 마지 못한 척. 이렇게 내보냈는데 벌써 여덟 건이나 냈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론 출판사에 잘 이렇게 그쪽 분위기에 맞춰지면 그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시집을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지금 저도 꼼꼼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출판사에서 첫 시집부터 마지막 시집까지 내는 시인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행복한 시인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여덟 번째 시집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집을 여덟 번이나 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절판되거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쪽 출판사에서도 재판을 찍을 생각이 없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앞전에 제가 그 실성문학사에서 체계관화 만세라는 시집을 했어요. 그런데 느낌상 이 시집도 재판을 찍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제가 아끼는 시와 방금 얘기했던 빠르동빠르동 박정제 같은 시인데 사실은 시인들이 시집을 낸 때 욕심은 많은 독자들하고 같이 읽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만족감이 낸다면 굳이 시집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집에는 의기양양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요번에 정기선중인하고 브라더 앤스민하고 번역해준 서울국제작가축제 영역댄시 다섯 편도 의기양양 주변에 집어넣고 그 한글본도 집어넣고 거기 한글본도 집어넣고 거기 한글본라는 음악들 제 두 번째 시집에 나오는 시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거기가 제가 최근에 쓴 시까지 이렇게 좀 붙여서 아주 의기양양이라는 긴 제목이 시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시의 제목도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이상의 요번에는 제목이 없이 쓴 시집이 많은데 제목을 비추기가 귀찮기도 하고 앞전에 쓴 제목인데 그 한편으로는 내게 너무 아까운 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혁명적 인간이니 기타 등등 그런 제목들 제목이 아마 이전에 나오는 시집하고 같은 제목이 한 다섯 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 컨셉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저는 시집을 묶을 때 어떤 하나의 컨셉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진 자무시의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랑합니다. Only Loves Left A Light Blue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워낙 자무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여본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집은 그냥 시집으로 그 영화 비슷한 진 자무시 영화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사람이 바를 수 있도록 한번 시집을 써보자 그래서 그동안 써놨던 시들하고 같이 쭉 묶어서 시집을 보면 맨 앞에도 암후루라는 시기로 시작이 되고 맨 끝에도 암후루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진 자무시에게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독자들한테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런 시집을 썼습니다. 네. 말씀으로는 재활용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를 계속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집에서 그러면 또 시 한편 나오고 부탁드려볼까요? 뭐 이것도 하나도 생각 안 했는데요. 아무튼 뭐 잘 쓰고 못 쓰고 그럴 거 같아서 맨 앞에 실려 있는 시 14쪽인데요. 암후루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아름다움이란 자발적이다. 암후루 아무리 속삭여도 사랑의 귀는 열리지 않는다. 오직 살아남는 이들만이 오롯이 살아남는다. 전직 천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암후루 암후루 생각해봐도 어떤 아름다움이 인류를 구원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이다. 아 뭐 이 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좀 그런데요. 이건 뭐 말장은 아니죠. 그죠. 암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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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장은 아니고 사실 어떤 아름다움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어 어떤 이라는 그 수식어를 썼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이 구원할 건 같아요. 어떤 뭐 도덕적 윤리적 어떤 뭐 그 인간들이 내생을 어떤 모든 것 보다도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아름다움이 어 각자가 다르시면 그 아름다움이 인류를 구원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한테는 어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아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눈앞에 이 시각적 인기 만약에 거슬리면 등을 돌리고 얘기를 할 수 모른다는 상당히 어 조명도 차도 나고 되게 좋네요. 그리고 저는 어떤 카페 같은 데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진짜 이상한 노래다운 퀴즈을 갖고 귀를 틀어박아버리거든요. 되게 예민한데 오늘은 아무튼 이것저것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뭐 인생을 길게 살 때는 않았지만 제가 믿는 어떤 아름다움이 일류로 구원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술 술을 한테 마시는 장면 그것도 아주 낮에 열심히 일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 하루가 끝난 상태에서 불안함 휴식 같은 그런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는 그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최상의 아름다움이고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장면들이 결국은 어 뭔가 이렇게 아주 퇴폐적이고 몰락해가는 인류를 뭔가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떠받치면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그런 아름다움을 찾아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또 더는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밀고 나가고 그 너머까지 가고 그래야서 마침내 나는 이 모든 것을 전복한다 아니면 말고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니면 말고 전직 천사이기 때문인지 이런 어떤 정말 넘어올 수 없는 이런 도저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천사이며 또 실체가 없다는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실체가 없는 박정대 시인으로서 박정대 시인의 세상을 보는 어떤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면 뭔지 살짝 비위를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에 밥할려면 밤새 얘기를 해도 사실은 밤도 못할 텐데요. 콜 밤새 얘기를 못할 텐데요. 저는 그 이 시집 뒤에 발문에도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가끔 제가 실체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가 눈앞에 보고 있는 다만 스웨터를 입은 박정대가 어찌 보면 헛결이 유력인지도 몰라요. 그냥 박정대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정대하고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박정대 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저를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거울을 쳐다봐도 너무나 낯설거든요. 아 근데 방금 뭐 물어봤죠 제가? 그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그리고 여기도 아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직장생활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유령처럼 사실은 저도 오늘 낮에는 제 직장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서 멋이 박정대라고 이마에 써붙이지도 않고 어 하지만 거기서는 상당히 그 제 혼신의 힘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수한 직장인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적당히 직장에서 원하는 마음 왜냐면 저도 현실인으로서 밥벌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지만 생활을 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서는 어떤 제 스스로가 상당히 유령처럼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자리에는 아마 퍼센트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한 60% 이상 박정대의 실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동료 선생님들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또 여기 결국 오지는 못하셨는데요. 전업신으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면서 또 시인인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매순간 전투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라르메가 예술가는 사회에 대한 일종의 팝업상태에 있다고 말할 때 저는 그냥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직장을 가지고 시를 쓰시는 거 거의 뭐 정말 토할 때까지 어떤 한 시를 붙잡고 화렁설렁 장난처럼 재해석이라고 하시지만 그것도 치밀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재활용이며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어쩌면 그런 동료들 그분께서 또 많은 도움도 주시잖아요. 시인을 발견해 준 동료들도 현직 천사가 아닌가 전직 천사인 시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긴 시도 쓰시잖아요. 편집자들이 정말 선생님 좀 찌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내용이라든지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한편의 시는 박정대 시인한테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편의 시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은 제가 젊었을 때 대학생 시절하고 지금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소위 말해서 전업작가 전업시인이라고 하나요? 전업작가 전업시인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24시간 시나 소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업작가 전업시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있더라도 시와 관련된 시의 창작 같은 걸 가르치면서 혹은 연구하면서 쓰는 사람들은 전업작가라고 봐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 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데는 일정은 사이클이 있었어요. 저는 그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뭐 대학교 그 교수님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거 별로 신뢰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소설 소설론을 듣는데 혹시 정한숙 소설가라고 들어갔나요? 잘 모르죠. 그 등신부를 써던 정한숙 등신부는 김동희이고 정한숙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교소로 계셨는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한 4,500명이 앉을 수 있는 강당이 앉는데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세 번째 줄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어 그때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일하는 데 거의 뭐 수업을 듣지 않고 저는 도서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 중앙도서관 그 문을 열면서 엄청난 그 서부의 집회를 보면서 야 난 대학실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 한 일주일 내내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한 3일 동안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일주일 책 읽고 3일 술 마시고 그럼 3일 만에 어 이제 술이 깰 때쯤 되면 어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상하게 그 어 뭐 접신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 아마 내가 읽었던 독서랑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거랑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냥 폭풀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무도 했을든 그 자동기술법이 가능한 게 그 그 수익에 혼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거의 포커스처럼 쏟아져서 그때 뭐 하룻밤만에 당첨소설 하나씩 뚝딱 쳐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 현실적인 직장을 갖게 되고 있는 게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혼자 있는 시간에 화두처럼 어떤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 단어라든가 한 문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뭐 문장을 하나 지나가면 그 문장으로 시집을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장 같은 경우는 힘들고 한 단어 정도 갑자기 어떤 왜 그 단어가 저한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단어만 다가오면 마치 눈사람 만들기 요만한 눈송이에서 시작하듯이 단어에 뭔가 나도 모르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뭔가 와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 시에서 아마 한 편을 다 읽고 났을 때 아 이 사람은 이 단어 때문에 썼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그건 대단한 독자일 것 같아요. 사실 그 한 단어 때문에 그 시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적어도 시집에 발표할 때는 아무리 긴 시 읽더라도 한 열 번 이상 이렇게 혼자서 한 글자도 안 빼놓고 읽으면서 운사를 합니다. 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제 시에서 상당히 긴 시를조차도 사실은 교묘와 아주 그 리듬이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한 편의 시를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 어떤 한 단어에 꽂혀서 그 시를 쓰게 될 경우 이것만 빼면 좋은 시가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시인의 경우에는 참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시에 대해서 뭐 낭만주의자라든지 니엘리스트 심지어는 에로티시즘 까지도 많이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정통의 어떤 그런 평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론가 분들이 시가 너무 길어서 너무 바빠서 아직 시를 다 못 읽으신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이런저런 그런 말들에 대해서 본인 시인 자신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들을 한 번도 별로 인정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한국문단의 소위 통론하시는 분들의 통론 같은 것도 별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더 이상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의 일을 할 뿐이고 어 전시에 대한 어떤 본격 평론은 한편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사실 요번 시집 맨 뒤에 그 장득파란 시인이 발문을 썼어요. 그때 발문을 썼고 뒤에 해석은 박정근을 썼는데 어 장득파란 시인은 프랑스에 있는 제 분신입니다. 도풀기인 것인가요? 아 이 외국어로 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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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어시고 가니까 상급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엔 아무튼 시집을 시 복문하고 발문하고 해설을 사진을 제가 다 썼어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시집 처음부터 혼자 다 하시면 어느 순간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누구 뭐 평론가한테 해설 하나 써다가 그러면 한 달 두 달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달 기다리는 차례 제가 한 이틀 정도 쓰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평론하시는 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어느 시인이나 들을 거예요. 자기 시에 대한 해설은 자기가 가장 잘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시집 뒤에 붙어있는 해설은 해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집이 나오기는 전에 어떤 작지에서 좀 여행하는 곳이 있으면 산문으로 써달래요. 그래서 쭉 써놨던 산문인데 해설을 붙여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해설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작대에 좀 싫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역시 그것도 또 불량상의 문제 때문에 개간지에서 그렇게 좀 어렵다고 하셨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 다른 자리에서 시인으로서 자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불멸의 자파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멸의 자파 박정대의 시인이란 어떤 건지 그 자리에서는 그냥 휙 지나갔던 그 대답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좌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거죠? 좌파 leftist 좌파 조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 저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재해석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집에 감정공산주의라는 말도 나옵니다. 감정공산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뭐 사람은 왜 공산주의가 나와요. 이럴지만 공산주의 또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가 돼서 특히 북한에서 많이 써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전 제시를 통해서 다시 되살려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 백성 이런 표현들도 많지만 인민이란 표현이 상당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어감상 어감상 시리피아프 수백 제시를 국민이나 백성이라는 말은 오히려 더 정치적인 용어가 없고 저는 인민이란 말을 쓰는데 어 불멸의 좌파인 박정대 씨를 제가 요즘 건망증이 와서 까빡까빡해요. 어 불멸의 좌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좌파의 이미지는 그냥 좋은 사람들 이미지에요. 어떤 좌파 우파 어 정치적 어떤 뭐 진보주의자 이런걸 가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좀 취향이 맞고 괜찮은 사람들은 어 소위 이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쭉 굴려야 할 때 거의 좌파 쪽에 있더라구요. 그리고 다행인데 불행인지 모르지만 요건 서울국제작가축제 때도 어 제 파트너가 그 알렉시스 베르노라고 프랑스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역시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불멸의 좌파 같은 시를 쓰고 싶다라는 거는 글쎄요. 어떤 어 예술이 예술이라는게 시라는게 사람들하고 현실생활하고 완전히 분리될 때는 어 좀 의미가 없다라고 하여 저는 그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위로를 주고 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 아닌가 뭐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낭만주인이 뭐 그러는 것들은 어 저는 사실은 낭만주인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어떤 신문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저는 굳이 나를 이제 구분하자면 내면적 리얼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 마술적 리얼리즘이 있더라도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어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의 심리상태를 표현하니까 저거는 뭐 어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내면적 리얼리즘 심리적 리얼리즘 뭐 이런 말이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쩌면 불멸의 자파라는 말은 여기 시집에서 쓰셨던 그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음 바나나가 웃었다. 바나나가 웃었다. 바나나가 웃었다. 라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나나 링그레우요. 바나나우요. 제 정답은 아 이거 맞추시면 제가 이거 이렇게 시집 드리라고 건의하려고 했는데 정답은 바나나킥이에요. 바나나킥. 바나나 웃었다. 아직 이해가 이제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말장난들이 정말 1, 2초 사이에 수백만 수만 가지 이미지들이라든지 막 생겨나고 막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이 엄숙한 시인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건지 시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금 방금 뭐 바나나킥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재밌는 말들이 수십 가지가 지나가잖아요. 시인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서 받아 적어서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하게 하는 거 그게 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러면서 많이 해요. 그리고 공유는 참 그렇죠. 지금 여기가 서점이고 북카페이기 때문에 책들이 많은데 정말 계속해서 왕복 3시간에 출퇴원을 하거나 이러면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알기도 어렵고 이런 모임이 있는지 알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SNS가 참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SNS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참 이 시 한 편 읽히는 것 여러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와주신 분들 정말 엄청 고마웠고 훌륭한 분들이죠. 자 그 고다르가 영화를 만들 때 영화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영화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박정대 시인에 있어서 시 쓰기야말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 한 편을 또 낭송 부탁드려볼까요? 그때 세월호 당시 때 너무나 슬퍼서 쓴 시를 하나 주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시를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어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어디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시가 아 아 박정대 라는 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재밌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선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쓴 시가 사실은 그 아주 이상하게 쓴 아 박정대 라는 시입니다. 그 본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맨 뒤에 그 그 그 당시 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주로 써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박정대 하면 누군가 오 박정대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 스스로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 이곳이 아니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다. 정선 탈이 이스판 그곳이 어디든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련다. 어두워지면 촛불을 켜고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장소가 되겠다. 그리고 다락방에 저녁이 오면 나는 여전히 희극배우처럼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다. 오 박정대 네. 잘 들었습니다. 내친김에 또 연달아 한편 소메이치 읽는 자파작전역 낭송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못참받게 눈이라도 내리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씨를 참 좋아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톰메이치를 읽는 좌파적전역은 우연히 톰메이치라는 가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책도 찾아보고 음반도 서너장 사서 들어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톰메이치의 삶 자체도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에도 출연하고 뭐 아무튼 온갖 기행들을 다 했고 그 엄청나게 거대한 그 증기오르반 칼리오페라는 걸 사서 미국에서 엄청난 그 거리를 트럭으로 싣고 옮기고 또 자기의 음반을 제작할 때는 이런 카페에다가 자기 세션맨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같이 술을 마십니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축제심으로 자기 음악을 녹음을 하고 또 톰메이치를 매 항공마다 똑같은 악기들 거의 안 쓴다고 해요. 아무튼 처음 시도하더라도 다른 악기들을 계속 갖고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나중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캐서린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아주 삶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음악을 그래요. 그 음악을 크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음악을 좀 듣고나서 아마 이 음악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 노래 있나요? 리턴 드라마 보고 있는 노래 있나요? 바로 제가 이렇게 제가 얘를 아직도 안 친한 것 같아요. 얘랑 선생님 하실 거 하세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이치를 듣는 좌파적 전역 아픈 왼쪽 허리를 낡은 의자의 길에 내 노래를 듣는 좌파적 전역 기억하는지 통 그때 우리는 눈 내리는 북부의 방 항구 도시에서 술을 마셨지. 검은 밤의 톰으로 눈발이 쏟아져 피아노 건방 같은 도시의 뒷골목에서 통. 너는 바람 냄새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짚시들이 다 그 술집으로 몰려왔던가. 내 목소리엔 짚시에 피가 흘렸지. 오랜 세월 길을 떠든다의 바람 같은 목소리. 북부의 방운 북부처럼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노래를 듣던 사람도 모두 불안과 같았지만 아무도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아 모든 걸 꿈꿀 수 있는 자발적 운전자였지. 생의 바깥이라면 그 어디든 떠들었지. 그리고 우리 오늘의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노래가 못해. 노래가 못해. 나는 노래가 못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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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끄셨던 걸까요? 지금까지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너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시라는 장르가 공부하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물론 편견, 낭만, 천재성에 접신을 하듯이 술을 먹은 상태처럼 틈입하면 시를 해석하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두씨는 시의 문법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시의 문법과 관습을 같이 하고 싶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 스타일의 정제된 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게 되게 통쾌했어요. 지금까지 그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게 후배도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등단을 하고는 이제 서류들 사이에서 성동생 사이가 됐죠. 20년 전에 20살 때를 생각해보면 항상 같이 얘기하고 술 먹고 성동생으로 지내고 있는게 고맙고 신기하고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한결같은 에너지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참 존경합니다. 정말 지치시겠죠. 그런데 정말 한결같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시쓰기 하고 계시는데요. 존경하고 발 뒤꿈치 계속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박정대 시인 시 한편 낭송 부탁드릴까요?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두 편의 여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작품은 153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여진입니다. 여진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다. 내 생각을 했다.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바람이 불었다. 구름들은 흘러가면서 문득 내 얼굴로 바뀌었다. 바람이 실려온 내게서는 자꾸만 여진의 산래음새가 났다.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었는데 너는 한바탕 비로 쏟아지다 어느새 눈발로 흩어지고 있었다. 담배를 끄고 창문을 닫았다. 내 생각을 했다. 열어놓은 내 생각 속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부러웠다. 그럴 때마다 여진의 산래음새가 났지만 낮인지 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창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내 생각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갸륵한 옛날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고요히 눈을 감으면 없던 너는 한마디 촛불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오래도록 너를 끼밀어 보다가 촛불의 입술에 가무슥히 입맞추었다. 구름들은 방하늘의 창문을 통과해 까마득한 옛날로 가고 심장 가득 너의 숨결만이 음악처럼 밀려오던 밤이다. 참 아름다우시죠. 특별히 이 시를 낭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목이 여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원 버리얼 현실에 맞는 진짜 실제하는 어떤 여성 인간처럼 이렇게 바꿔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자가 여진 쪽에 여진이잖아요. 참나가세요. 그쵸? 1958년생 가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저 그 가수 알아요. 팬들의 열어와 같은 선호 때문에 2012년에 이집을 냈잖아요. 망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닫고 담배를 피우고 후렴처럼 반복되면서 점점 공간이 내면으로 올라가는 구도인데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결정적인 생각은 세 번 하는 거죠. 시를 보면. 누구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계속 몰랐습니다. 아름답잖아요. 누구 생각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했고요. 진동 씨는 뭐 평론가가 다 됐는데 보니까 제가 그 진동 씨의 시를 읽어줬기 때문에 담내로 요번에 그 신동욱 시님도 그 문예중앙에서 최근에 시집 한 분이 새로 나왔거든요. 고려가 되는 꿈이라고 참 좋은 시집인데 이 출발자도 홍보를 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나온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취향에 맞는 신동욱 시인의 좋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고 좋으면 많이들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말 우는 밤의 노래 라는 시고요. 비트 연장 22번입니다. 말 우는 밤의 노래 잔등 위에서 생강차를 나누던 지흥은 떠났네. 말 무덤에 태양을 묻고 나뭇빛을 행랑에 넣었네. 그 여린 등불에 찬보를 비추며 유령처럼 나의 말이 뒤돌던 생시의 숲을 어슬렁거렸지. 나의 말이 죽던 밤 집서프는 겨울처럼 쓸쓸하고 하늘이 없는 것처럼만 보여서 곧비를 당기고 채찍을 휘두르던 부끄러운 손으로 서투르게 송풍금을 연주했지. 풀배는 철 지나고 겨울이 없다네. 느슨해진 무릎뼈를 맞추어 계절에 관절깨나 지나고 있었던 모양이야. 호각소리 휘파람소리 찬물 끓이는 주전자를 빠져나와 천장에 면돌 때 말먹이로 기르던 노랑캐꽃 아그베 나뭇꽃 이파리 눈보라로 흩날리고 말발불이 좋아 향기로 기르던 꽃잎 사이로 애써치던 꿀벌들이 소란을 몰고 돌아오는 꿈을 그었다네. 아니라네. 그건 나의 말이 뜨거운 콧김을 뿜어내며 저 검은 하늘에 우리의 별자리를 만드는 노동의 노래였네. 노래는 뜨겁고 또 뜨거웠네.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은하의 물길을 차가운 피로 덮이며 달리는 나의 말이 말갈기에 별빛을 적시어 토한 뜨거운 입김이었다네. 이보게 사네. 삶은 등자도 안장도 없이 발굽 하나로 보안을 부르기에 맞춤한 노래였나. 난 난 가끔 나의 말과 고개를 마주하고 안개 속으로 뻗은 길을 끝없이 끝없이 달리는 꿈을 꿈 사네. 그때마다 나의 말은 마법같은 기물바위에 선역으로 기운 태양을 등 돌리고 동력을 향해 뻗어가는 말머리 성운을 보여주었다네. 그러고는 촉 없는 길 없는 흉켜질 손목조차 잃어버린 가난한 나의 붓에 갈기를 한 움큼씩 채워 넣었지. 발걸음도 경쾌한 나의 붓은 말을 우는 밤의 노래를 받아줬기 시작했지. 어느 날 나의 말은 뜨거운 폭김 속에 빛나는 눈망울로 속삭였다네. 당신은 나의 지도입니다. 발치에는 뭉개진 지푸라기 땀방울로 반질반질한 여물통 나는 헛간을 나와 해파람을 불었다네. 눈보다 치는 허공에 긴 뒷덜비들이 달리는 소리 들렸네. 아니라네. 그건 나의 말과 나를 가로지른 기압구이 몸 바꾸는 소리였네. 나는 뜨거운 침을 목덜비에 문질러 닦고 한바탕 물었네. 히히힝. 말머리 성운 한복판에서 나의 말이 영나라 운행 위산 시일의 시집을 보면 맨 마지막 작품이 본인의 그 필명 이름을 딴 위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산 밤발리는 밤발리는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제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1976년에 밤발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경성을 떠나왔습니다. 조국의 들판은 겨울이 한창이고 일생에 단 한 번 험한 길을 여행하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했던 낙타며 노세를 생각이 났습니다. 눈걸판을 내내 달려와 반쯤 멀어버린 두 눈에 산림조합 산불조직 흰 기둥에 쓰인 초록글씨가 보이며 비로소 귀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은 안개처럼 풀어지고 진작으로만 알 뿐인 진승들 검은 울음소리 겨울숲을 떠나 배고픈 새들이 또다른 겨울숲으로 꺾이져 날아갑니다. 떠돌이 이야기꾼에 끝내 헛것일 뿐인 이야기에 취한 듯 두고 오다와 남기고 오다의 차이를 생각하며 지나가는 한 시절 뗄감을 물탈처럼 쌓아놓은 들판의 집에서 종일 연기가 오르고 그 문의 안쪽으로 눈구름을 머리에 이긴 산이 보입니다. 이지러지고 뭉개진 채 굶에서도 제 경계를 보이지 못한 산 그래서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없으니 울지도 못하고 멋지네요. 신동욱 시인의 그 시를 낭송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신동욱 시인이 처음에 더 신동욱 시인을 알게 된 것이 직접 보기 전에 어떤 개간지에서 악공 악공연작을 봤어요. 그 신동욱 시인이라는 그 존재는 아예 모른채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자랑을 했습니다. 야 신동욱이라는 신동욱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시 너무 잘 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옆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얘가 신동욱이라고 술자리 같이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동욱하고 만나서 저는 부침성이나 숙기가 없어서 먼저 인사를 못하는 편인데 야 너가 신동욱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동욱 시인을 알게 됐고 제가 여전히 제가 신동욱 시인 작품 중에서 좋아하는 시들은 그런 악공 시리즈 쪽의 그런 작품들 인 것 같나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떻게 보면 구태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시어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쓰고 있는 그런 면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나요. 저는 작품도 그렇지만 그냥 신동욱 시인을 보면 뭔가 아련한 지나간 청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저한테는 늘 항상 애기 같아요. 이제 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오로케 밴드 막내로서 힘든 질문이 댄서이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 일단 선배들이 자기 지치지 않고 작품을 일곱 번 여덟 번 강정선배 이 자리에 없지만 선배도 여섯 번 이산선배도 그렇고 이렇게 써나가는 모습을 보면 든든해요. 든든한게 이제 작품을 쓸 때는 그 지음 배가 정지 인생의 지음 이란 화두에 매달이었죠. 어릴 때니까 외로우니까 그때는 이제 시어로 영혼이라고도 이런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그 시집을 끝으로 이제 그런 단어는 안 씁니다. 쓰지 않고 그냥 현실이 있는 그대로 시집은 현 쪽으로 많이 변했죠. 근데 그 선배들의 작업들을 보면 이렇게 쭉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시단에도 어떤 도전, 만련성 만련의 자기를 갱신하고 파괴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문인을 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같은 게 생겨요. 아직은 그런 문인이었거든요. 쉽게 회절하고 침묵하고 타협하고 우리 문학사라는 경제 조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인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날련이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게 약간 상당히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들어서 모라킷밴드 합주할 생각은 안 해서 불만이 좋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밴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로 가는 그런 노정인 것들이 아닌가 그 끝에는 결국은 시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밴드 공연 앞으로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이번 시집까지 보면 이번에는 이제 첫 페이지부터 표석까지 거의 한옥으로 본인이 쓰셨잖아요. 이제 형식도 많이 깨셨어요. 두 구성이라든지 시의 제목 형식도 깨셨는데 좀 더 파격적으로 목차가 없는 한 통짜리 시집이 나올 시점도 된 것 같은데 다음 다음 시집은 어떤 파격을 보여주실지 놀리지 않게 살짝 빗듬이라고 해주신다면 다음 시집은 다음 시집은 안낼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맨날 롱방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그 첫 시집부터 제가 몇 시집까지 쓸지 모르지만 쓴 것들을 뭐 어느 출판사로 얘기가 된다면 얘기를 해서 소설로 내고 싶어요. 뭐 앞에 목차 다 빼버리고 첫 시집부터 저는 최근에 쓴 시집까지 그냥 쭉 연결을 하더라도 그냥 소설책으로 읽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나름대로 그 지금 뭐 첫 시집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쭉 이어서 왔고 그리고 후배들이 열심히 쓰기 때문에 다음 시집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시집은 안내려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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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하시고 오늘 이 기회에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분들 집에 못 가시고요. 하하 그러면 질문의 시간을 드려볼까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하하 없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노래나 한 자라 그러시면 하하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작가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께 마지막 신앙성 한편 부탁드려볼까요? 아까 처음에 암호르라는 시를 읽었으니까 마지막 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암호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노래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웨덴에서 거기 이제 축제에 소속되어 있는 전소가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첫날부터 진행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마지막 날 뜬금없이 이 친구가 자기 노래를 부르던 중간에 뭐 코리아 박창대는 저어류를 갑자기 무대로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 친구들이 아마 못 찍어서 유튜브한테 우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래는 노래를 대신해서 제가 암호르라는 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래처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절대 노래를 안합니다. 암호르 내가 풀어놓은 호랑이가 파리 군교에 당도했다는 외신을 듣는 반이다. 시형에게 앞으로 10년간 빌린 녹색 기타는 베르드 봉작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북미 인디언 부족들은 여전히 이전 퀘스트를 통해 환각을 탐색한다. 환각을 탐색하는 자들은 꿈의 지도를 작성하며 깊은 대기 속으로 여전히 새들을 날려보낸다. 나는 아르데 알리스칸 가로수길 석관위에 앉아 새들이 물고 온 저 먼 곳의 소식을 히로 쓴다. 지금쯤 생트 마라 들라 메르엘은 집시들이 모여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있겠지.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승대하지만 나는 오롯이 남한의 그녀를 승대한다. 내가 풀어놓은 그녀가 벌거벗고 파리 시내를 질주한다는 외신을 듣는 맘이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사용한 검은 기타는 까마리 공작이라고 불렸고 까마리 공작은 이제 맑고 어두운 밤에 도착했다. 북미 인디언 부족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어물고 환각을 탐색하지만 나는 별빛 아래 방가 사유의 자세로 앉아 새들이 물고 갈 지도의 미래가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군가는 다락방에서 박중대 시인의 시집이나 또 신동욱 시인의 시집 이런 것들 읽으면서 또 자신의 시를 쓰는 어떤 새로운 종족의 시인이 탄생하고 있을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인간이 삶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위대한 개시는 매우 드문 것이어서 기껏해 한두 번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시는 행운처럼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 그런 장그르니의 그 섬에 붙인 알베르 까미의 성운이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약간 이런 이 시간이 이 시간이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대 시인께도 계속해서 변화받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책을 생각해서 혹시 혹시 어디에 계셨나요? 이 책을 학생 때 초고를 쓴 때 어디에 계셨나요? 아 초고를 쓸때요? 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아 여기 몽골 초원의 바락방에 그런 그런 그 초고라는 것은 아무튼 전 제 다락방에서 요번 여름마학 때 작업을 했어요. 여름마학 때 작업을 해서 8월말에 시집 옮겨서 9월만에 나오세요. 한달만에 나오세요. 물론 이제 그 몽골촌 얘기가 왜 나오죠? 네. 아 저 개인적인 네. 항상 이럴때마다요. 뭔가 그냥 사방이 다 트여있는 제가 아까저도 말했지만 선생님 책을 읽고 나면 사실에서 풀린 기분이 된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뭔가 풀려나는 기분이에요. 족색은 어디든가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그런 느낌을 어 가질 수 있게 너무나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만옥 씨 그러니까 중국의 배우지요? 네. 장만옥은 중국의 배우입니다. 네. 장만옥 씨 이야기를 같이 쓰더라고요. 그쪽 배우는 우리나라의 인류 시인님을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대가 없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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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옥이나 양조흥이나 아마 우리나라 시단에서 그 대중 배우를 아마 시의 소재로 쓴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어 사실은 장만옥은 뭐 사실은 제 외할머니 얘기입니다. 사실은 외할머니에 관한 이미지를 써놓고 제가 제가 예를 들어 제목을 외할머니라고 붙이면 그 시를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어 참 좋은 시인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읽어줬으면 쉽겠다 싶어서 최소한 제목을 장만옥으로 붙이면 장만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최소한 뭐 한 10명 이상을 읽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장만옥이라고 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엄청난 장만옥 팬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고요. 모르겠어요. 장만옥도 시를 열심히 읽는다면 그리고 제 시집이 만약에 홍콩말로 혹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도 제가 알겠지만 아마 저는 모를 거예요. 어 장만옥 이미지도 제 머릿속에 있는 장만옥이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장만옥 이미지와는 또 다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